이번 파리올림픽에서 개인전, 혼성전,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모두 따게 돼서 매우 고급을 생각하고요. 제 나름대로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한 경기들 해서 그런지 되게 기쁘고 행복한 것 같습니다. 베테랑급 선수 김은지 선수랑 이우 선수랑 함께 금메달을 따서 영광이고요. 그동안 준비했던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기전 수영패를 한여분이랑 수연이랑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너무 영광받을 할 것 같습니다. 저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했는데 저 종목 석권이라는 영광을 누리고 올 수 있어서 정말 좋고요. 저는 일단 이번 주 휴가를 받아가지고 공가에 내려갔다 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저는 일단 휴식을 좀 취할 것 같아요. 저도 이번 주까지 쉬게 돼서 집에서 잠도 많이 자고 아무 생각 없이 좀 쉬고 싶어요. 저희 채널A 마이크를 비롯해서 저 언론사 마이크가 쭉 있으니까 지금 얼마나 정말 말 그대로 금이 환영한 게 느껴지는 양궁 대표팀입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양궁 금메달을 싹쓸이한 한국 양궁 대표팀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금메달을 도대체 몇 개입니까? 바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 금메달을 목에 주렁주렁 걸고 귀국을 했습니다. 목에 디스크가 걸릴 정도로 무겁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 한국 양궁 대표팀에서 가장 주목받는 선수 저 맨 끝에 있는 맏형 김우진 선수입니다. 오늘 공항 현장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인터뷰를 하는 겁니까? 셋이 얘기하는 겁니까? 허철훈 변호사님. 지난번에 김우진 선수와 개인전 룸메달을 딴 앨리슨 선수 서로를 메시와 호날두와 그만큼 거의 압도적인 일리인이라고 서로 추켜세웠는데 김재덕 선수 그럼 나는 손흥민 본인도 본인 몫을 빼놓지 않고 얘기를 했어요. 아니 제일 좋은 거 한 거 아닙니까? 우리 막내 김재덕 선수 나는 그럼 손흥민 하려고 본인이 또 스스로 얘기도 못해서 옆에서 이혁탁 선수가 얘는 손흥민 한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더 또 웃음 포인트가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처음 저 얘기가 나왔을 때 그러면 메시랑 호날두 중에 누가 메시냐 누가 호날두냐 여기에 대해서 김우진 선수가 말을 아꼈거든요. 그랬더니 이혁석 선수가 이거는 얘기할 수 있다. 메시가 맞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본인은 프랑스니까 차세대 스타로 평가받는 도전자인 은바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지금 너무나 자랑스러우리 양궁 대표팀 그야말로 뉴 어펜저스의 펜싱팀에 이어서 축구에서 이렇게 완벽한 어떤 스쿼드 아닙니까? 그런데 다 자신을 빗대도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만큼 너무나 당연히 손흥민 메시 은바페 너무나 적절한 비유다라고 생각할 만큼 그만큼 자랑스럽게 실력으로 승부하고 온 것 같습니다. 그 은바페 손흥민 이제 더더욱 더 잘할 수 있는 선수들이고 이제 또 다른 LA올림픽 3가랑은 내 몫이다라고 또 한번 기대 부푼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손정혜 변호사님 그런데 어제 몇몇 영상에 찍힌 게 메시와 호날두를 불리는 양궁계 이 두 수준급 선수들이 인터뷰 중에 얼마나 옛날부터 또 다른 과거 올림픽부터 많이 인연을 맺었으면 서로 아이 얘기를 하면서 담소를 나눴다고 하더라고요. 네 세계 최고 선수들이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 봤더니 아이들 이야기했던 겁니다. 사실 둘 다 30대 알고 보면 아이들을 키우는 평범한 가장이자 이제 아빠라고 보이는데요. 일단은 미국 선수가 나는 두 명 있어 아이가 그랬더니 우리 선수가 와우 하는 목소리가 마이크가 켜져 있어서 다 들렸던 겁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또 주목받았던 그 화면이 이 인천공항에서 나올 때 아들이 마중 나와가지고 아들을 번쩍 안고 있는 사진까지 포착이 되면서 아들 사랑 아들 바보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역시 선수들 대하지만 결국은 집에 가서 아이들 이야기하는 평범한 가정이다. 이런 또 훈훈한 목격담도 있습니다. 그 뭐 옛날에 뭐 2008년부터 서로 베이징 올림픽 시절부터 서로 자웅을 거렸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뭐 세월의 부계에 다 있고 뭐 이번에도 또 하던 명승부를 펼쳤는데 이건 뭐 저만 짚을 얘기가 있는데요. 잠시만요. 이게 하도 세간에 김우진 선수의 올림픽 금메달 5개. 지금 최다 금메달리스트가 된 김우진 선수에 대한 관심이 무척 뜨겁기 때문에 연예인 중에 한 분인 뭐 방송인 이지혜 씨가 본인 남편과 비슷하게 생겼다면서 저렇게 SNS에 사진 올리고 닮았다면 닮았고 내가 왜 김우진 선수에 끌렸냐고 하면서 본인 SNS에 저런 사진을 올렸어요. 남편과 똑같다면서. 그만큼 지금 모든 인기 관심 이번 올림픽 3관왕인 김우진 선수에게 쏠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우진 선수가 후배들에게 한마디 조언하는 게 꽤 명언으로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화면을 만나보겠습니다. 모두 열심히 운동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이거 뭐 유튜브 쇼츠에 나오는 명언 정도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저 김진욱 대변님. 메달 땄다고 자만심에 저저했으면 안 된다. 해 뜨면 마른다. 이야 이게 본인이 금메달 5개 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 그리고 그동안의 실패를 많이 맞봤겠습니까. 이 얘기를 후배들에게 한다. 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국가대표에 선발되는 것이 세계에서 금메달 따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선수로 특히 국가대표가 된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부분들을 잘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저런 말씀을 했다고 봐요. 메달 땄다고 자만심에 빠지게 되면 바로 다음부터 연습에 게을리하게 될 것이고 연습을 게을리하게 되면 다시 국가대표가 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적어듭니다. 지난 2021년에 있었던 도쿄올림픽에 참여했던 선수들 중에 지금 현 국가대표로 이번 파리올림픽에 참여하지 못한 선수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렇게 우승했다고 해서 금메달을 땄다고 해서 저기에 빠져있게 된다면 아마 해가 뜨는 순간 물기가 바로 말라버리듯이 사라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후배에게 얘기하는 것이지만 특히 저거는 후배들뿐만 아니라 본인에게도 해당되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김우진 선수의 아들도 오늘 공항에 마중을 나와서 저렇게 얼마만한 오랜만에 아들을 받겠습니까? 보고 싶었을 텐데 금이 환영한 김우진 선수 오늘 공항에서 많은 환대를 받았고 댓글들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양궁 공항이다. 김우진 선수 이기려면 11점을 쏘든 김우진 선수를 쏴야 된다는 얘기도 했고 한국에서는 양궁 대표팀이 뽑히는 게 금메달보다 어렵다고 했는데 11점을 쏘든 김우진을 쏘든 둘 중 하나가 돼야 금메달을 딴다. 명언이네요, 이것도 한. 이현정 의원입니다. 금메달 3개 땄잖아요, 이번에 김우진 선수. 소속팀도 있고 한데 포상금의 액수도 벌써 환산이 됐는데 어마어마하다면서요. 제가 계산하기 어려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본인이 소속된 청주시에서 이제 3천만 원요. 충북도체육회에서 2천만 원. 이거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문체부에서 이제 1억 원 이상의 상금이 있고요. 정말 체육연금이 또 따라가죠. 그런데 정말 대박인 것은 바로 현대차에서 제공하는 포상일 겁니다. 개인전 3억, 단체전 2억 원 이 정도 지원을 하고 여기에 플러스에서 신차를 제공했어요. 2020년에 현대자공차가 한 포상금 한 25억 원입니다, 선수들한테 한 것만요. 그때 또 신차를 줬는데 뭘 줬냐 하면 아이오닉5하고 EV6하고 그다음에 GV70 이 중에 선택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 차 가격이 대략 한 5천, 6천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김재덕 선수 같은 경우는 운전면허를 소지를 못해서 차는 받았습니다만 운전을 못했는데 이번에는 운전할 수 있는 그런 운전면허를 가지게 됐습니다. 아마 이번에도 선수들 비슷한 차종을 이제 아마 선택하게 될 것 같아요. 또 거기에 이제 신차까지 이렇게 주어진다 보니까 이제 선수들 앞에 남아 있는 건 정말 이제 어마어마한 포상인데 참 우리가 좀 전에 아까 1보에서 이야기했던 배드민턴 협회와 참 이 양궁협회의 어떤 엇갈린 모습이 참 비교가 많이 됩니다. 포상금 그리고 양궁협회 현대차 정의선 회장도 있으니까 아마 개인적으로도 신차까지 제공하고 그렇게 대략 다 모으면 포상금만 10억 원대가 두 자릿수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데 이제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손정혜 변호사님. 지금 김우진 선수 말고도 여자 양궁에서 삼가랑 선수가 바로 임시현 선수인데 지난번 도쿄올림픽에 양궁 상관왕인 안산 선수가 뭐 같이 대표팀에서 한솥밥 먹었으니까 축하한다라고 SNS에 답글을 뭐 댓글 축하 댓글을 달았던 모양인데 이게 왜 또 안산 선수가 댓글 다니까 논란거리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무분별한 저는 악플로 해석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안산 선수가 동요 선수가 이제 올림픽에 이제 메달을 따오니까 축하한다. 당연하게 쓸 수 있는 그림에도 불구하고 밑에 조금 뭐 거리두길 바란다. 이런 취지로 이제 악플을 달았던 것인데요. 사실 안산 선수가 지난 올림픽 당시에 쇼컷머리 때문에 사실 이유없이 공격을 당하기도 했고 또 본인이 일본풍 주점에 사진을 올리면서 매국노 발언을 하면서 조금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킨 점은 있지만 그래도 선수가 선수들끼리 서로 축하하고 보고 싶다라고 하는 이야기에 또 공격하는 댓글은 자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뭐 안산 선수 본인 개인적으로도 뭐 성급했던 SNS 글 올리면서 뭐 매국노 뭐 이런 거에서 논란건이 있습니다만 이건 뭐 아마 안산 선수 나름대로도 동료이고 이번 올림픽에 못 나갔지만 축하하는 건데 뭐 이런 부분까지 얘기가 나와서 오늘 또 대표팀 관련 SNS. 그래서 임시현 선수가 행복한데 싸우지 말아달라고 본인 SNS도 직접 또 댓글까지 썼습니다. 그러게요. unl dich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